크리에이터 대난투요? 총 상금 1000만 원이요? 다른 멤버들한테도 크리에이터 대난투 참전할 거야, 너?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? 이게 뭔 줄 알고 뭔 줄 알아서 하던 말로 하죠? 직소세요, 혹시? 대난투요? 맞짱 뜨는 건가?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크리에이터도 해야 해요 대난추를 원합니다 가서 이거 1000만 원 쏠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돈에 이끌리는 성격은 아닌데 이거 참여하겠습니다 일로 오게 돼 있어요 길게 갔다 길게 갔다 길게 가는데 차등에 가야할 순서라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글씨가 향상 정략을 향상